예능 대표 우리 샘 헤미터 씨께서 어떻게 해서 10조간의 기적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시게 된 겁니까? 근대 가서 그런 예능도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정글도 갔다 왔는데 살이 안 빠져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해본 적 많죠. 저는 덴마크 다이어트도 해봤고요. 단백질 위주로 다이어트도 해봤고요. 탄수화물 없는 다이어트도 해봤고요. 술은 아예 그려본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제일 절친한 분이 샘 오차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샘 오차리 같은 이렇게 운동 신경을 주고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환경이 지금 해가지고 같이 다이어트도 하고 도움이 될 텐데. 도움이 안 돼요. 그 친구가 워낙 잘 먹으니까. 아니 진짜 만약에 식당 가면 그 친구는 밥 공기 3개 먹고. 샘 오차리는? 네. 그리고요? 진짜 저는 한 반천 정도 먹어도 살찌거든요. 저는 냄새만 맡아도 살찌는. 아니래. 진짜니까. 사실 냄새만 맡고 살찌었다고 하면 여기 나오시면 안 되고 세상 이런 일이 나가셔야 돼요. 잘못 나오셨어 지금. 네 물만 많이 먹는다. 여기서 살 안 찝니다. 냄새 맡는다고 해서 이렇게. 네 살이 찌지 않죠. 정말 계속 드시네. 자 인터넷에 그런 사진이 있다면서요 샘 헤밍턴이 만약에 살이 빠졌을 때. 만약에 사진 있죠. 네 만약에. 궁금하다. 네 살이 빠졌다면 이럴 것이다라는 그 사진이 또 화제가 됐는데요. 일단 그냥 턱 쪽으로 조금 이렇게 얼굴 쪽으로만 호셔봤는데 일단 니지야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생겨요. 턱선이 생기니까 사람이 되게 샤플 걸고 잘생겼네요. 지금 솔직히 캐릭터 되게 충분히 호감이시고 하신데 굳이 빼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도 솔직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아요. 주변에 선배들이나 형들도 삶이 빼지 말라고 하는 친구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결혼한 지 한 이제 한 2년 되다 보니까 2세도 계획 가지고 있고 안 그래도 뭐 건강한 아버지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지금 현재 몸 상태는 어떻다고 나옵니까? 몸 상태가 일단 지방간 있고요. 그리고 스물 살 때부터 제 코혈압이 있었거든요. 고혈압이. 그거 아버지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도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뇌출혈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조금 늘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체중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고혈압이라는 무서움 또. 그런데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체중을 관리하다 보면 반드시 정상 궤도로 들어가서 또 가벼운 어떤 몸으로 이제 행동하는 게 가능하고요. ecc..